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작진이 아이들만큼만 주위처럼 잡아주시고 이어서 들려드리는 분 미친가요? 네, 대답이 없으신걸 보니 오늘 처음부터 제가 멜로디를 노래하고 저희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를 선보일건데요 사진과 영상을 자유롭게 촬영해 주시고 저번에 여기로 보내주신 딸기 여러가지 당방을 시각자인 분이 편리하게끔 구성을 했고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홍고때문에 한국에서 기르기스타 양파치 만들고 가세요 기르기스타 전시해준 거 이렇게 읽어보세요 일단은 설명만 드리지만 찍어드리겠습니까? 아니요 그러면 아까 아인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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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아인김치 또 한정도 한정도 편집을 공부했는데 이 저녁도만 한정도 다가서 오늘의 화요일이 오는 중 이게 안녕 이제는 이곳에 다가오는 중 이곳에 다가오는 중 이곳에 다가오는 중 이곳에 다가오는 중 저곳에 다가오는 중 김치 1.0 김치 2.0 이거 교통 솜씨가 아 아니야 우리가 책으로만 보다가 책을 입체적으로 만들면 그림 하나도 작품이 될 수 있거든 만들어서 간직하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도 그림 써야 돼 이거 좋아? 엄마 맨날 아침에 어 이렇게 카카온 뜨거든요 여기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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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해 주시고 채널 추가 이렇게 카카온 뜨거든요 안녕 안녕 나중에 타서 안녕하세요 헬로미입니다 저희 헤어바이바이 저희 헤어바이바이 뭐하실까요? 어 아 뮤직비디오 드럽고 납작